주택임대차 신고인데 시험에 주택임대차 신고 출제됐습니다. 6, 30, 30 이 숫자가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 올바른 것은 이렇게 출제됐죠. 주택임대차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고요. 따라서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 아니죠. 준주택이죠.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제 사용 용도이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해야 됩니다. 수도권 광역시 외의 군지역은 제외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차임 30만원 초과 또는 입니다. 또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해야 되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되는 사항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는데 인적사항 주택현황 계약내용 계약갱신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 절차인데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를 하는데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국가 등이 일방당사자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주택임대차 신고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는 국가 등이 할 수 있다 였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 신고는 국가 등이 해야 됩니다. 단 중계거래인 경우는 계약공개사가 할 수 있습니다. 계약공개사가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신고하면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요. 만약 정정할 사항이 있으면 정정신청 가능하고 해제 등이 되었다면 해제 등 신고도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변경신고도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만 연장하고 월차임이나 보증금 등의 증감이 없다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기간만 2년 더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안 해도 된다.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하는 것으로 보는데 전입신고할 때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은 들고 가야 되고요. 임대사업자는 관련법에 의해서 신고하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이 뭡니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이나 또는 공공임대주택이 되겠죠.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이라든지 국민임대주택 이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 접수 시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금지행위, 금정체계, 조사 등은 부동산거래 신고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30일 이내 하고요. 신고 업무자는 거래당사자고 한 명이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한 명이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 때는 증빙자료와 사유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계약일방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변경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해야 된다. 신고관청에 해야 되는데 언면동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택임대차 신고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주택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서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지금 개업공개사가 주택임대차 신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굉장히 하기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대리인이 하는 형태가 되어가지고 위임장 같은 것도 다 업로드해야 되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힘들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냥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서 전입신고하라고 하면 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 가능한데요. 전자문서도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아까 부동산거래 신고는 본인만 전자문서 가능하고 대리인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주택임대차 신고는 대리인도 주택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시 신고하는 사람 신문증은 제시해야 되고요. 일방이 신고서에 단독 서명 날인한 후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체결사실 입증서류 등 계약서 미작성시에만 해당되고 전부에서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 그대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사항 기재한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 제출시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때 임대차 계약서나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임대차 신고서는 계약서가 없을 경우 계약서 미작성시 구두로 계약한 경우만 첨부하면 되겠고요. 주택임대사업자는 관련법상 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위반했을 때 100만원 이하위가 되렵니다. 계속 중복되죠 내용이. 이게 올해 1월 1일 날 서식이 바뀌었는데요. 주택임대차 신고서 서식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명 및 날인은 계약서 확인설명서밖에 없다고 했죠. 그런데 주택임대차 신고서에는 제가 볼 때 입법의 불비인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만들다 보니까 밑이라고 적었어요. 서명 및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식에. 이거는 확정된 내용이 2024년 1월 1일부로 서명 및 날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때까지 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개업공개사는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줄 의무는 없죠. 의무는 없는데 서명 및 날인은 해야 된다고 하면 약간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이거 물어보려고 전화하니까 전화통화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위탁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한국부동산원 직원한테 물어도 잘 모르겠지. 그냥 명확하게 말을 못하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현실적으로 주택임대차 신고 안 합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러 갈 때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요.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이 임대차 계약서에 개업공개사 명판 찍혀있잖아요. 이름하고 그거 보고 그냥 기재를 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주택임대차 신고서 들고 와가지고 임대차 당사자가 여기 개업공개사한테 도장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는 줘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신설됐냐 하면 정부에서는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옛날에는 임대차 3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은 임대차 2법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못 들어봤어요. 임대차 2법 뉴스에 임대차 2법을 손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결국은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이거는 손보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손보겠다는 게 전월세 상한지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이 두 개를 손보겠다. 그런데 미리 손보겠다 발표만 해버리고 그건 법률이 개정돼야 될 부분인데 야당하고는 협의를 안 하고 그냥 국민들한테 공포만 해놓고 지금 세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취득세 이런 걸 깎아준다고는 해놓고 법은 통과 안 되고 이러면 희망 고문하는 거고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국회하고 협의가 되거나 야당하고는 협의를 전혀 안 하고 국민들한테만 공포를 해놓으니까 그 시행은 안 되고 또 야당에서는 열받아가 더 안 해주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어쨌든 주택임대차 신고 이거는 아마 폐지되지 않을 모양이더라고요. 옛날에 임대차 3법에서 임대차 2법을 손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거 손볼 거는 딱 하나가 지금 어느 정도 약간 합의라기보다 약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계약갱신 요구를 해놓고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죠. 지금 현행법에서는 세입자가 2년 더 산다고 했으면 2년 동안은 못 나가는 걸로 그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는 제가 볼 때 바뀌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또 바뀌면 우리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또 새로 다 지금 암기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주택임대차 신고서 서식이 2024년 1월 1일부로 이거는 기본서에도 없는 내용이고 요약집에도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로 신설됐는데 주택임대차 신고서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하고 서명 및 서명 또는이 아니라 및 날인하도록 입법화되어 있다고요. 서명 및 날인하는 게 계약서 확인설명서 주택임대차 신고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나 해제 신고서는 서명 또는 날인이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험에 서명 및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그게 굉장히 치사하죠. 그런 문제들은 정확하게 서식을 안 보면 풀기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크게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 시험은 틀리라고 낸 문제가 많아요. 어차피 합격인원을 적게 뽑아야 되니까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을 앞으로 상대평가는 한다고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상대평가는 하지 않는답니다. 이제 확정됐고요. 최종적으로 국토부 방침이 그 대신에 이제 교육제도를 강화한답니다. 교육제도를. 즉 장농면허가 아주 그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10년 20년 자격증 따놓고 장농면에 있다 개업하려면 교육을 몇 시간 더 받아야 되는 걸로 이런 형태로 바뀔 예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요. 그리고 제가 연수교육 같은 거 해보니까 지금 국토부에서는 보정 설정 금액도 지금 1억에서 2억으로 올랐잖아요. 내년부터 또 3억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괜히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번 시험에는 그냥 2억이에요. 그대로 개인. 앞으로 지금 또 국토부에서 더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2억 가지고는 손해배상 받을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제가 연수교육 저 시골에 가서 충청도에 가서 해보니까 저한테 항의하더라고 서울 집값하고 여기하고 지금 홍성업이라던데 업 여기는 1억밖에 안 하는데 집값 10억 하는데 하고 1억 하고 왜 똑같이 보험료 받냐 막 저보고 저 그냥 강사하고 제가 공무원 아닌데요. 그러고 말았는데 저한테 막 항의하더라고 또 그렇게 보면 일견 그 말도 일리는 있기는 한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 또 그분들 말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자동차 같은 거는 좀 비싼 거 하면 좀 더 자동차 보험료 더 비싸죠. 아무래도 자차 이런 게 비싼 자동차는 더 비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뭐 비싼 걸 중개하든 싼 걸 중개하든 중개를 한 건도 못하든 100건을 하든 1000건을 하든 똑같잖아요. 본가의 금액이. 그래서 저는 사실 학회에서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냥 한 건 할 때마다 차라리 본가의 배가 하자. 한 건 할 때 1000원 가입하면 별로 비싼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한 건도 안 하는 사람도 1년에 24만 8천 원 내야 된다고 100건 1000건 하는 사람도 24만 8천 원 내고 조금 논리적으로 보면 차 같은 것도 요즘 그런 게 있대. 퍼마일 많이 탄 사람 더 내고 적게 타는 사람 적게 내고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럼 계약 많이 한 사람은 더 내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약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한 건도 안 하든 서울에서 10억짜리만 중개하는 사람이든 1000만 원짜리 중개하는 사람이든 똑같다고이다. 본가의 금액이. 약간 논리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개인 2억 법인 4억 그냥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서명 및 날인하도록 올해 신설됐습니다. 요약지 147페이지 암기프린터는 47번에 자진신고자 감면해 주는데 제외하는 게 6가지가 있다.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를 미제출 요 3개는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미제출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죠. 그다음에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거나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이 6개는 위반해서 자진 신고를 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면제 감경해 주는 게 뭐냐면 거짓 신고한 경우입니다. 다운 계약서 적어가지고 거짓 신고한 경우 왜 이런 걸 만들었냐 물어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옛날에 전화를 해보니까 두 사람 간에 은밀하게 다운 계약서 합의를 해서 적은 걸 하나가 폭로하면 둘 다 처벌 받잖아요. 그래서 폭로를 못하겠죠. 그런데 먼저 폭로한 사람은 면제해 줌으로써 상호 불신을 조장하여 처음부터 아예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답니다. 어쨌든 자진 신고 제도는 공인중개사법에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만 자진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자 감면인데 조사 시작되기 전에는 면제해 주고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줍니다. 조사 시작되기 전 후 이걸 구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자진 신고하여 3회 이상 가태료를 감면 받은 경우에는 네 번째 자진 신고하면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다. 완전 상서범인 경우죠. 그런데 개인이 1년에 3건 이상 거래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저도 분양권 10개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팔라고 해도 한 번에 10개 다 안 팔리더라고요. 아무리 그냥 머리 아파가지고 안 남아도 좋으니까 무조건 처분하고 싶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실제 3건 팔기가 거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1년에 다음은 외국인 부동산 지득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특례 특례가 특별히 예외죠. 외국인만 예외를 두는 이유는 외국인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구성원의 2분의 1 그 다음에 임원의 2분의 1 그 다음에 자본금의 2분의 1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등이고요. 외국 정부 국제연합 거산화기구 전문기구 정부간기구 준정부간기구 비정부간기구 이 7번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거 좀 생소하죠. 다시 한 번 볼까요. 국제연합 유엔 이런 거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거산화기구 전문기구 정부간기구 준정부간기구 비정부간국제기구도 전부 다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외국인 등은 특별히 예외로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어정이 이게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 암기프린터는 27번에 있습니다. 계약체계로부터 60일인데 매매계약은 X 이 말은 매매계약은 60일 안에 신고하지 않고 30일 안에 신고한다 이 말이죠. 즉 매매는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똑같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매매계약은. 그런데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하지 않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계약 외의 원인 신축 정축 개축 등의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국적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허가 없이 취득한 계약은 효력이 없고요.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사시설인 경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면 되고 30일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받아야 되는 지역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저녁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외국인 특례 허가 대상 토지 이게 개정됐습니다. 암기 프린터 27번이 지금 이대로 되어 있어야 바뀐 프린터입니다. 이거 3번 천년기념물 옛날에는 천년기념물 말고 뭐가 있었어요 명성지가 있었는데 그거 빠져야 돼요. 명성 있으면 옛날 프린트라고요 이게 27번 네 여기 이게 천년기념물 여기까지만 되어 있으면 이게 맞다고요 이 프린터 바뀐 거 자 그래서 어떻게 옛날에는 군문자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군문천생야 이렇게 암기하겠습니다. 말 안 되지만 자꾸 말하다 보면 말이 돼요. 군문천생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다음에 이것도 옛날에 문화재 보호법인데 법 이름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법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년기념물 등과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이 3번이 신설됐습니다. 생태경관 보존 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 옛날부터 있던 내용이죠. 그래서 군문천생야 이 다섯 군데에서는 군문천생야 다섯 군데에서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올해 바뀐 내용이니까요 이 다섯 개 암기 프린터 27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관청은 신고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이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1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신고허가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이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이사는 토지 투기가 선행하거나 선행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토지 투기입니다. 토지 투기 주택 투기는 투기 과일지 그죠. 주택 투기가 아니라 토지 투기입니다. 토지 투기 토지 대신에 주택 이렇게 말 바꾸면 x라고요. 그리고 5년 범위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죠. 5년 범위 내에서만 시험에 7년 동안 지정할 수도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5년 암기 프린터 41번에 동그라미 7번 밑줄 치세요. 41번에 동그라미 7번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5년. 시험에 7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도 있다. x로 출제됐다.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은 개발사업 지역 등은 동일한 시도 일부인 경우에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옛날에는 제가 국토부에 전화를 통화를 자주 했는데 그 당시 물어보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세종시 딱 한 군데 있대요 세종시. 세종시는 충청남도인데도 충청남도 도의사가 지정한 게 아니라 국가가 지정을 했다고요. 그 외에는 전부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는데 지금 서울 경기도 빼고는 토지거래 허가구익이 거의 다 해제됐어요. 서울에 지금 구룡마을 구룡마을 지금 재개발 하려고 하고 있죠. 그게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분양권 입주권 줘요 안 줘요. 전부 세입자니까 불법으로 나무 땅에다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줄 법적 근거가 없나 봐요.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세입자들한테는 그냥 임대주택 준다고요. 그래서 아마 임대주택을 한 절반 정도 짓는 것 같더라고요. 한 3천 세대 정도 짓는데 임대주택 한 절반 분양주택 한 절반 이렇게. 요즘은 소셜믹싱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재개발하면 공공기업은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임대아파트가 있어요. 몇 층인지도 몰라요. 그 같은 동 라인 안에도 들어있다고요. 왜냐하면 동을 딱 빨리 해버리면 저 애들하고 놀지 마라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동 같은 동 안에 자기들끼도 잘 몰라. 3층에는 임대아파트고 4층은 분양이고 이런 걸. 물론 관리사무소 이런 데서는 알겠지만.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동일한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게 2017년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다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누가 지정권자 이방권자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누가 하는지 허가권자가 누군지 이런 거 보통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도시시장 이런 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거 누가 하는지 이게 공법 스타일이라고 이게 공법이었다고 2017년까지는. 자 그러면 허가구역 지정 절차 아마 공법에도 이렇게 절차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공법이었으니까.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무조건 바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합니다.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의 토지. 그리고 나서 심의를 하는데 도괴이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의도이사가 지정할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처음 지정할 때. 그런데 재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재지정할 때는 인근 시도지사 의견 청취해야 된다. 그런 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인근 시도지사 청취할 필요 없죠.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재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청취하고 만약 시도지사 가 재지정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 의 의견만 청취하면 됩니다. 그럼 의견 청취하면 여러분이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하면 재지정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 말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많아요.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지자체 장들은 약간 투기가 성행하고 있어야 상승될 확률이 높다고 나와있어요. 현직 지자체 장들은. 그래서 아마 지정하지 말라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 지정하는 절차 재지정 절차 뭐가 더 까다로워요. 재지정만 의견 청취하니까 재지정은 받기가 쉽지 않다고요. 재지정하기가 지자체 장들 의견까지 청취해야 되니까. 재지정만 의견 청취합니다. 축소 해제 처음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 안합니다. 의견 청취는 재지정만 한다. 심의를 거친 후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하는데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죠. 지정 공고하고 나면 5일 후에 혈액이 발생합니다. 시험에 3일 후에 혈액 발생한다. 7일 후에 허혈액 발생한다. X입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법은 3일 없어요. 지금 3일. 공법에 타인토유 출입 3일 이런 거 있잖아요. 국토의 규행 및 이용의 관한 법률. 그런데 시험에 3일 후에 혈액 발생한다. X. 7일 후에 혈액 발생한다. X. 즉시 혈액 발생한다. X. 즉시 혈액 발생한다. X인데 앞으로 즉시 혈액 발생하는 방안이 또 논의되고 있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5일이라는 여유를 주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실제로는 한 달 후에 거래하고도 둘이 합의해가지고 한 달 전에 거래한 걸로 신고 들어가버리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한 달 안에만 하면 되잖아요. 편법으로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편법 거래가 많이 적발되어가지고 이제 즉시 혈액 발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는 있는데 현재는 5일 후에 혈액 발생합니다. 5일 후에 혈액 발생하는데 축소, 재지정, 해제의 경우에는 즉시 혈액 발생합니다. 그런 게 시험에 출제됐고요. 지정 누가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가 하고요. 공고 내용에는 지정기간, 지정토지, 지형도, 기준면적 이런 걸 공고하고요. 지정 공고하고 나면 통지를 하는데 국토부 장관은 시도이사에게 통지하고 시도이사는 다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통지를 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시도이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만약 시도이사가 지정했으면 국토부 장관에게 통지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통지를 합니다. 시험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시도이사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시도이사가 직접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통지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고 공고를 두 번 하는 거죠. 지정권자도 한 번 공고하고 허가권자도 공고합니다. 지정권자는 장관 또는 시도이사고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럼 누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혈액이 발생한다고요?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허가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가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소장한테는 왜 통지를 해주겠어요? 등기소장한테 통지해주는 이유가 등기법에 등기신청 절대적 각하 사유가 있습니다. 각하 각하가 있고 기각이 있는데 기각이라는 것은 심사해보니까 인용할 수 없는 걸 기각한다 하고요 각하는 아예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걸 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됐습니까? 기각됐습니까? 기각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냐면 민주당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정치중립어무를 위반했다고 탄핵 사유에는 해당된다. 그러나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움으로 탄핵 결정을 기각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각하는 아예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걸 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법에 절대적 각하 사유에 보면 등기관할 위반한 경우 등기할 물건이 아닌 경우 허가 받아야 되는 허가구역인데 허가증 없이 등기신청이 들어온 경우는 절대적 각하 사유죠.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심사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알아야 하잖아요. 등기소장이 이게 허가구역인지 아닌지. 그래서 등기소장한테도 지체 없이 통지해 줍니다. 해제 축소 재지정 절차도 지정 절차와 동일하지만 다만 처음 지정했을 때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재지정 축소 해제의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허가 대상계약은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허가 받습니다. 과거 공법시험에 다음 중 허가 받아야 되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 쭉 이렇게 나왔어요. 답은 지상권이 답이었죠. 가정답은 그런데 본정답에서는 모두 정답이라고 처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상권은 전세권은 전세금이 요소이지만 지상권은 지료가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에 관한 직업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춰보면 모두 정답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유상계약만 유상계약만 허가 받는다고요. 무상계약은 허가 받지 않습니다. 증여계약 이런 것은 허가 받지 않습니다. 지상권도 허가 받아야 됩니다. 유상인 경우에는 예약도 허가 받아야 됩니다. 가등기죠. 예약. 매매 예약. 가등기도 허가 받아야 됩니다.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허가 받아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죠. 32번 주거 미지정의 경우 60제곱미터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 받습니다. 다만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이사가 이 기준 면적의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주거지역이 60제곱미터면 10%하면 6제곱미터만 초과되면 허가 받도록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뉴타운 한다고 해서 옛날에 엄청나게 빌라 같은 게 올라갔거든요. 그럼 지분이 6제곱미터보다 낮으면 더 가격이 비쌌어요.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아도 되니까 허가 받으면 무조건 들어가 살아야 되죠. 주거 목적으로 허가 받았으면 지금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은 그러면 하는데 재개발 이런 건 쉽지가 않아요. 지금 서울에 재개발한다 모아타운 이런 거 하니까 도로를 다 사버려가지고 지분이 수백 명한테 다 분양권 줘야 되나 입주권 쉽지가 않다고 그럼 수익률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추가 분양권을 다 내야 되는데 그게 그러면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반대하는 사람이 또 자꾸 생길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내라고 하면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 고집이 엄청나게 세요. 나 죽을 때 다 되는데 싫다 돈 어디서 매덕 내냐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란다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대요. 엄청나게. 저부터도 그래요. 변화가 무서워요. 그냥 살던 대로 살다 죽고 싶어요. 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고요.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이게 옛날에 공법시험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허가 신청은 당사자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토지용계획서도 같이 제출합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 해가지고 정답이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이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지만 토지거래 허가는 개업공개사가 하는 게 아니라고 허가신청을 그래서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그 처리기간이 15일입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허가기준은 실수요성, 계획의 적합성, 명적의 적합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투기목적이면 허가 안 내준다고요? 허가신청서에 보면 취득목적이 있는데 투기 이렇게 적으면 허가 안 나오겠죠. 그러면 15일 이내 허가처분을 하거나 불허가처분을 하거나 선매협의사실통지 셋 중에 하나의 조치는 해야 되고요.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허가증 내줘야 됩니다. 만약에 허가처분을 받았으면 농지치득자액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허가처분, 불허가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허가처분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매수가격은 감정가격이 아니라 공시지가입니다. 항상 국가, 공공기관의 경우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죠. 공법에도 매수청구 나온다고요? 매수청구 나오면 높은 금액이 아니라 항상 낮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이 왜냐하면 높은 금액이면 국가기관은 자기 돈, 개인 돈이 아니라 국가 돈으로 사면서 비싸게 사주고 리베이터 받을 개인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낮은 가격. 그래서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1개월 이내에 매수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있는데 시험에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시험에 나왔어요. 목동, 우리 동네 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나 이의신청이 안 된다고 그건 다만 목동에서 허가구역인데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처분이나 불허가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있죠? 불허가처분에 대해서는 허가 내달라고 이의신청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면 허가처분에 대해서는 누가 이의신청하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 이해관계인들이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어떤 목사님 허가 신청했는데 불허가처분 나왔어요. 주민들이 지금 알받게 하는데 허가 내주면 큰일 난다 하고 계속 민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했었는지 불허가처분 받았다고요? 아마 그런 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어요. 민원 자꾸 넣으니까 바뀌더라고 역명도 제가 분양받았는데 그 지역의 역이름이 바뀌더라고 이의신청하니까 아파트 이런 데는 단계를 잘 되거든요. 집단 민원 넣으니까 역이름도 바꿔주더라고요. 민원은 이게 선출직이니까 시장이나 군수구청장 이런 분들 선출직이니까 아무래도 유권자들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자 1개월입니다. 1개월이 암기프린터 1개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 암기프린터 45번에 4번 5번 6번 7번 8번 5번 나옵니다. 5번 나오고요. 암기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8번 동그라미 8번 30일이 한번 나옵니다. 동그라미 8번이 뭡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이죠? 시험에 출제됐어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입니다.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1개월이냅니다. 그럼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 1개월이나 30일이나 그거 그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험에 나오면 달라요. 1개월하고 30일하고 1개월은 28일일 수도 있고 29일일 수도 있고 31일일 수도 있죠? 1개월 대신에 30일 하면 x입니다. 은밀하게 시험 문제로서는 허가 안 받으면 무효고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잡니다. 허가 안 받으면 이때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이 되겠죠. 토지 이용 의무기간입니다. 암기 프린터 32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32번에 동그라미 6번 농업, 축산업, 임업, 업, 대체 토지 지득 수용된 자가 주택용지, 복리시설, 편익시설 2년입니다. 그런데 공익사업 목적 및 기존 사업자가 그 사업용 이용 목적은 4년입니다. 사업용이니까 4년입니다. 사업용 4년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임대사업을 위해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지득하는 경우 현상보존용 토지는 5년입니다. 기타 5년입니다. 임대사업이 뭡니까?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지금은 최하가 10년이죠. 이제 그래서 5년이 되겠습니다. 2년, 4년, 5년 의무기간 이것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의신청인데 토지거래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만 이의제기할 수 있고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다음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고요. 처분권자에게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되고 며칠 이내 통보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통보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토지 매수청구권입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불허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매수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이주택공사,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해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시험에 나온 적은 있는데요. 암기할 수 없습니다. 10가지가 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100점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르는 문제 나오면 그냥 풀지 말고 찍는 게 좋아 차라리. 모르는 데서 힘 빼고 스트레스 받으면 다른 것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100점 받아야 되는 시험 아니잖아요. 지금 공공개사법이 싸이 되어 있는 거 듣도 보도 못한 게 한 번씩 나온다고요. 그런 거는 저도 몰라요. 못 풀어요.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단,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다. 항상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이겠죠. 자, 그 다음에 매수 의무자는 반드시 매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권이다. 형성권이 아니고 그래서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청구했다고 반드시 매수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행강제금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행강제금부터 쉬었을 때